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의 유기농 채소들과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는 분이었죠. 한때는.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지금 이제 농약이 좀 많이 쳐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으십니까. 2년 만에요? 2년 만에. 그때 유기농이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투자자권 벤기스의 우리 박지영 차장님. 두 분 외모가 요새 너무 이렇게 원래 외모 담당은 저였는데 자꾸 좀 영역을 침범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아 외모 담당은 원래 박지영이었는데 2프로 정프로가 따라오는 것 같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제가 요즘 외모 담당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저희가 조금 아까 한 20초 전쯤에 의미 없는 얘기 그만하기로 약속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증시는요. 괜찮았죠? 괜찮았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코스피가 33포인트 올라서요. 307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것도 없었고요. 장중에 편안하게 쭉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했는데요. 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958포인트.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좋았었던 거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빌황시인가요? 한국계획.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좋으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 개인은 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3천억씩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뒤에 애플카, 지금 전기차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제 마그나에서 우리는 애플카 만들 준비가 됐다. 이러면서 자동차도 올랐고 2차전지도 올랐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온 자유주행 관련된 섹터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오늘 제일 좀 증시를 좋게 만들었던 호재 가운데 하나입니까? LG 마그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했었는데 일단은 애플카 이야기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가슴들이 뛰시는구만요. 맞습니다. 주가가 꽤 올랐고 사실 1월 달에 애플카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주가가 꽤 많이 조정받았어요.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관련돼서 자유주행한다 이런 업체들 주가가 한 15%, 20%씩 하락하다 보니까 옳다 그러면서 옳다구나 하면서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옳다구나 증시였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는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관련돼서 무차입 공매도 이런 거 하면 벌금도 많이 물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발의된 거예요? 이게?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4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 그래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은 6천만 원, 개인은 3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법들은 지금 대부분 벌금을 얼마나 매기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 반복성을 고려해서 산출하는데 무차입 공매도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고 우려했었던 것들이 너희 빌리지도 않고 막 파는 거, 그런 거 위법한 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매기했다. 생각을 해보면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때는 내가 100억 주문했으면 100억까지 과징금 최대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의 최대 이익은 100%잖아요. 그렇죠? 네. 만 원짜리 공매도 쳐서 만 500원 벌 수 없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이익 싹 다 가져갈 수 있다. 너희가 공매도를 먹은 거 다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판결은 이제 예를 들어 10번 했는데 한 번 걸려서 한 번 걸린 걸 다 가져가는 거 그거는 뭐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10번 했으면 10번을 다 걸어야지, 이걸. 왜냐하면 내가 10번 했는데 9번 안 걸리고 한 번 걸려서 그거에 대해서 100% 다 내면 그럼 나머지 9번으로 오케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저도 좀 그래요? 기분이 안 좋으신데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 이렇게 다 증시 좋았는데 내 것만 안 올랐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거기 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 발표 후에 발행 가격이 결정하기 전에 공매도를 하면 유증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유상증자를 했을 때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 이게 정확히 저는 이제 잘 이를 못했는데 유상증자 발표 후에 발표 가격 결정 전에 공매도를 하면? 네. 그렇게 해버리면 유상증자는 악재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제가 정리해드리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주당 얼마에 유상증자를 하느냐에 그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나중에 정합니다. 발표한 후에 결정하는 시간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그 발행 가액이 낮아져요.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쪽이나 공매도 했던 분들은 공매도를 열심히 해서 주가를 낮춰놓고 낮은 발행 가격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갚으면 거의 무의험 차익이 생기죠. 그러네.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못 벌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시장에 유익한 기능도 분명히 주지만 딱 이 부분에 한정하면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특히 유상증자 전으로 시행하는 공매도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정할 때까지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 기간 동안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유상증자를 받아서 채워넣는 일은 못한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참여 못하게 하고요. 혹시나 유상증자를 참여할 경우에는 부당이익의 1.5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 1.5배 약하죠. 부당이득인데 어떻게 1.5배 이하로 과징금을 주나? 네. 그거는 이제 저쪽에 길 건너 부캐로 가시면. 그래서 이건 4월 6일부터 시행되고요. 참고로 공매도 금지는 5월 2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나스닥이요? 네. 쿠팡도 나스닥 상장하고. 컬리도 간다고 하니까. 네. 마크 컬리도 간다고 하니까. 아이비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의견을 타진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나무는 업비트와 증권 플러스 이런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미국의 1위 코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 코인베이스의 추종 시총이 100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쿠팡보다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이거 두나무도 나스닥에 상장하면 대박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두나무에 투자자한, 두나무는 상장 안 돼 있으니까 투자한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하나중권이라든지 대성창2,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두나무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쿠팡이나 컬리나 이런 쪽이 다 나스닥에 직상장하겠다, 미국에 직상장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붐이 불어서 두나무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이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오늘은 주가가 안 올랐는데요. 최근에 철강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았죠. 네, 뉴스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요.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철강사에게 감산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다시 중국이 공장 다시 돌리고 하면서 미세먼지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중국 환경부가 최근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지인 탕산시 철강사들에게 추가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탕산시에는 23개의 철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7곳은 상반기 중에 무려 50%의 생산량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30% 감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머지 16곳도 연말까지는 30%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2,800만 톤의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철강석 가격, 그러니까 원재로 가는 철강석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수요가 감소하면서 톤당 178달러까지 올라갔던 철강석 가격이 161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작년 12월부터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련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엊그저께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수주를 했잖아요. 사실 철강은 여련이나 이런 것들은 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공급도 줄어들 거고 중국에서 공급도 줄어들 거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최근에 철강주도 줄까 보면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내가 광고주야 이러면서 엄청 저희를 구박을 많이 하시던데 무슨 광고 하셨었죠? 저희가요. 나스닥 베이직이라고 미국 시세 무료. 그리고 저희가 업계 최초로 중국 시세도 무료로. 15분 지연 이런 거 없이? 없습니다. 업계 최초로 중국 시세도 지연 없이 무료로. 실시간 시세를? 실시간 시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5분 뒤 시세는 얼마예요? 그거는 4,500억 정도. 5분 뒤 시세? 15분 전 시세, 현재 시세, 5분 뒤 시세 이런 거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거는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5분 뒤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 이용할 텐데. 좀 유료라도. 해외 주식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야심차게 제가 기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의 정석이라는 컨텐츠가 매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그맨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벤키스 채널에 있는 거죠? 네.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 금요일날 2화 나왔는데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떤 개그맨과 함께 하셨죠? 졸탄이라고 아시나요? 이재형, 한현민. 한 분은 이름 뭐지? 리더인데? 네. 지금 그게 누군지 우리 채팅창에서. 정진욱, 정진욱. 서로서로 지금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꼭 좀 와서 봐주십시오. 일단 뭐 좋은 콘텐츠라고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펜키스의 우리 박재형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